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음 되게 오랜만에 제가 그 진짜 삼국지 좀 군웅 이야기들을 좀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컬처 삼국지 그 상하이 여행 그 갔다 오느라 좀 그거 준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보니 지금 진도가 많이 좀 지체되어 있었죠 아마 그 원소 내 그 원소 가족들 이야기까지 아마 제가 했었을 거예요 그 그 원소 가족들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좀 그 무엇이냐 그 원소 가족들까지 좀 이야기가 돼 있었을 거고요 좀 그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원소 가족들까지 좀 이야기가 돼 있었을 건데 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뭐냐 아 지금 제가 갑자기 머릿속이 살짝 좀 하얘져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할 집안들 이 군웅 가문들 군웅 가문들은 일단은 유표 그 형주 지역에 있었던 그 유표의 집안 그 다음에 유표의 외척인 채시 채모 까지 이야기를 한 묶음에 묶어서 할 거고요 묶어서 하기엔 조금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그건 제가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익주 촉지역이죠 이 촉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던 유장의 집안 이 유장의 집안을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중지역에 있었던 그 장로 그 장로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량이라고 부르는 그쪽은 이제 양주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국이 양주가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던 변방지대 그 서량 그래서 서량이라고 부른 거지 그 중국에서는 서량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 서쪽 양주지역에 있는 그 마등의 집안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마등의 집안을 이야기를 하다보면요 그 그 어쩔 수 없이 좀 그 마초의 집안도 아마 좀 언급은 해야 될 거예요 그 마초의 집안도 좀 언급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까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그 그 마초의 집안까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마초 얘기를 좀 붙여서 할 거예요 왜냐면 마초가 생각보다 오래 안 살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유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표 같은 경우는 딱히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 삼국지 시리즈 삼국지 게임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 삼국지 아니면 그 소설 삼국지 있죠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사진을 좀 따왔어요 그 사진은 좀 따왔는데 음... 자 일단 유표 후한식이 후한식이 말기에 이제 군벌 그 자는 경승이고요 그 유씨 자 유씨는요 삼국지 유비처럼 그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유비가 저단 경제의 아들 중에서 증산정왕 유승인 후회였잖아요 유승인 후회였으면 유표는 역시 경제의 넷째 아들인 노공왕 유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비하고 유표는 먼 친척관계죠 그 뿌리는 전환경제예요 뿌리는 그러니까 전환경제의 후손이 이게 그 삼국지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일단은 그리고 유표는 좀... 학자 성향이 좀 강해요 음... 그래서 그... 남양태수 왕창이 유표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유표가 그의 제자고 그... 나중에 왕찬이 형주의 자리 잡는데도 기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그... 십상시 시대 때 그 당고의 금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집안이 좀 숨어 살고 있었는데 이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당고가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진 하진은 그... 하진의 누이가 하태우였죠 그... 영제의 황후종 한 명이었고 그... 그래서 그 밑에서 대장군 연을 지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타기 권력을 잡은 이후 서기 190년에 형주 자사가 돼요 자 형주 자사가 되는데 왜냐하면 전임 형주 자사였던 왕예가 그... 장사태수 손견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자사가 공석이 돼가지고 그 후임으로 간 거야 근데 그... 원래 그... 뭐냐... 왕예는 그 전에 형주 자사였던 정원이 여포한테 죽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간 건데 그... 원술이 손견을 사주해가지고 남양태수 장자를 죽이고 남양을 점거를 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그... 뭐냐... 유표는 이제 원술의 견제를 받아가지고 그... 양양에 머무르고 있었고요 그... 그... 왕예가 이제 자사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 난립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동탁이 약간 괴래의 황제식으로 헌제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동탁이 형주 자사로 유표로 임명을 한 거야 어쨌든 갔어요 그 상황에서 유표가 형주에 갔으니 뭐 지지 기반이 있겠어요 없었지 자... 그래서... 그... 유표는 좀 그... 중앙을 따르지 않는 호족들이 그런... 그... 원술한테 그... 협력할 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그... 원술을 그 남양태수로 인정하게끔 조정에 상주를 해요 어쨌든 그... 주변 세력들하고는 좀 협력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당 좀 보충해 가서 먹어가면서 할게요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응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동탁연합군인 18루제후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유표, 마등, 민원사람들은 다 18루제후가 돼 응 응 그런데 음... 이때 유표가 연대한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채모가 있어요 채모는 아예 신분을 가는게 친분을 가는게 자기가 그... 채모의 누이를요 그래서 첩으로 맞으러요 첩이라기보다는 약간 개의 부인 그... 재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원래 형주의 치소는 무릉이었어요 근데 치소를 양양으로 옮기게 돼요 응... 그... 최씨가 기반이 양양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릉군이 아닌 치소를 양양군으로 옮겨요 원래 그... 태수... 중국에서 군현제 할 때 그 군에다가 태수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상위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살을 보냈는데 음... 어쨌든 그래서 유표는 이제 괴월, 괴량 등의 협력을 받아서 종수들을 모두 초대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응... 그러니까 기존 이제 형주 산하의 그... 군현의 태수현령들이 다 이제 유표한테 고개를 숙이게 되죠 하지만 이때 유표가 이제 너무 채모의 도움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채모의 말을 거절하기 힘든 위치가 되어버린거야 응... 채모는 이제 처남이 됐잖아요 응... 그래서 처남이 됐고 그... 뭐냐 또 이제 유표의 전처 그... 유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별해서 재혼을 한 거기 때문에 유표의 전처의 조카가 그... 제갈공명의 부인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요 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표가 원수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원수를 견제한다 제가 얘기를 했죠 원수하고 원술이 이봉 형제인데 사이가 별로 안좋았다고 응... 그래서 원술이 이때 손견을 그... 유도를 해가지고 손견한테 꼬드겨가지고 유표를 공격하게 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표가 부하장수 있는 황조를 내보내죠 근데 이때 황조가 쳐요 그래서 이제 손견이 양양성까지 진격을 해 자 그런데 그... 양양성은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견이 황조를 추격을 해요 근데 황조가 이때 산속에 숨었다가 그... 그... 황조의 군대가 매복을 했었고 그... 저격수들이 화살을 쏘는데 그 과정에서 손견이 죽어요 손견의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그... 오나라... 오나라지역 얘기할 때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손견은 죽는다 강동호랑이가 죽어요 음... 근데 좀 이설이 있는데 그... 삼국지연이 뭐... 영웅이 이런데서는 유표의 또다른 부장 여공이 가는데 이제... 손견이 그 여공한테 역공을 가하다가 돌에 맞아서 깔려 죽었다 뭐... 그렇단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손견이 변을 당했고 그... 그 과정에서 이제... 손견이 죽으면서 손견의 군대들이 이제 철수를 해요 그래 이제 형준 전쟁이 끝났다 음... 그리고 이제 이각하고 곽사가 이제 장한성에서 정권을 장악하면서 음... 뭐냐 유표가 이제 조공을 보내고 이제 이각등은 유표를 정식으로 형주목 임명을 해줘요 목사로 임명을 해줘 음... 자 그렇고 이제 이제 조조하고 원술이 대결을 할 때는 그... 원술의 후방을 공격을 해줘요 그래서 남양에서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려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194년에요 기존 익주목사였던 익주목의 유언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익주자사로 그 아들인 유장이 이제 이어받게 된다? 음... 그렇구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탁의 부하 중 한 명인 장제가 196년에 죽어요 그 장제의 조카인 장수가 이제 형주 쪽하고 이제 관계를 맺죠 장수는 나중에요 조조한테 항복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항복 과정이 좀 늦어지는데 그때 이제 조조의 부하인 전위가 죽죠 전위하고 그... 조조의 첫째 아들인 조항이 죽어요 이제 죽구요 음... 자 그 다음에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그... 조정이 이제 막 혼란에 빠지면서 유표가 그 장한성의 조정에 별로 협력을 안해 그러다 이제 헌재가 이각하고 곽사한테서 도망을 쳐와서 낙양으로 왔는데 낙양에서 이제 상황이 위험한거야 그리고 이때 산동에 있었던 조조가 낙양성에 있던 헌재를 이제 자기 세력권에 있던 허창으로 이제 모셔가죠 허창성으로 그래서 이제 한나라의 마지막 도우부 허창이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허창으로 천도 후 4개월 뒤 음... 그... 일단 장수에 대해서 1차 공격을 해요 근데 이때 장수는 조조한테 항복하는 척을 했는데 문제는 조조가 그때 술이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려요 그래서 조조가 조조를 기습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조조의 첫째 아들인 조왕하고 이제 부장 중에 한 명인 전희가 죽죠 그래서 이제 그... 조조의 그 다음 그... 대를 잇는 사람은요 둘째 아들인 조비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조가 원수를 격팔하죠 황제를 자칭하는 원수를 격팔을 그... 조조 그... 뭐냐 조조하고 손책 오나라왕 손책하고 그... 유비 이런 세력들을 다 여포 이런 세력들을 다 합해서 원수를 격팔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조조 이때 유표는 약간 장수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조조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았다 근데 이제 그... 조조가 이제 유표를 견제를 하려고 장사군 태수인 장선을 부추겨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릉 계양군까지 장사군에 연합을 해가지고 유표한테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결국 유표가 이때 이제 조조 쪽 세력을 격팔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조조는 이제 그 하북 그... 서주 평정하고 유비가 있었던 서조를 평정하고 그 하북에 그... 뭐냐 기주성에 있는 그 원소하고 이제 대결을 하다보니 관도대전을 치르다보니 이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된거야 음... 그래서 그... 그... 199년 기준으로 유표는 그... 형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2개의 그... 주현을 그... 군, 주, 현을 42개의 그 군, 주, 현을 다 재패를 하게 돼요 42개주를 음... 42개주로 완전히 재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병력도 한 10만명대로 크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주군이 된거지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강동과 강남지역에 그... 81주를 손책이 장악을 하잖아요 손책이 장악하고 그... 뭐냐 입주의 유장도 있으니까 이제 조조가 이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유표를 양쪽에서 견제를 해보자 하는 시도는 있었는데 네 실패하죠 그리고 그... 199년에요 원술이 재정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어요 원술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세력들이 분열이 되죠 그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199년에 장수가 조조한테 항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유표는 후계자가 애매해진 거예요 원래의 후계자는 이제 마다들인 유기한테 넘겨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뭐냐 둘째 아들인 유종이 그... 채시부인의 그... 채시부인의 그 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이제 채모의 조카하고 또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결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종을 너무 열심히 띄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유기는 그... 자기가 왠지 형주성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퇴진해가지고 저기 동쪽에 강하성으로 가버려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그 강하성으로 간 덕분에 나중에 유기는 그... 조조가 이제 80... 대군을 동원해서 형주를 쳐들어왔을 때 유비하고 결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유표는 남중국 지역에서는 최강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유표가 너무 우유부단해가지고 거기서 세력을 더 키우지를 못한거야 그리고 이제 외척들을 관리를 못한거지 음 그래서 이제 그... 장수 쪽 파벌이 조조한테 항복해버리고 이 황조 쪽은요 나중에 그 오나라하고 전쟁 때 황조가 전사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서기 200년에 이제 원소하고 조조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 년 뒤에 관도대전이 일어나고요 그... 관도대전 직전에 이제 원소한테 의탁해 있던 유비가 그... 연암성으로 가게 돼요 원래 이제 연암성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 뭐냐 유비가 유비가 이제 자기의 친척관계인 유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조조를 한번 견제를 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가려고 한건데 음... 그렇게 간건데 문제는요 그... 그 과정에서 유비 삼형제가 제외를 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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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암성에서 아예 한 8만명 정도 모여가지고 제기를 해버리죠 제기를 해버리고 그... 그... 유표한테는 연락을 안하고 당장은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원소가 다시 그... 관도대전이 일어나요 관도대전이 일어나고 이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죽고 그... 근데 이제 관도대전이 일어난 계기는 사실 그거예요 그 시점에 손채기 죽거든요 손채기 죽고 손권이 원소와의 관계를 좀 소원하게 한거야 그래서 이제 원... 원소하고 조조하고 이제 관도대전을 일으켰고 근데 이 관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가 한 죽은 원소가 죽었어 원소가 죽은 과정에서 그래서 오나라가 초상 중이기 때문에 조조가 근데 이 과정에서 조조가 이제 북쪽 몽골... 몽골 정벌을 가겠다 하고 갔는데 대군이 전부 다 가는 척하다가 일부만 몽골로 보내고 나머지는 우회에서 그... 그... 당시 허창을 비오고 있었던 그... 사이에 이제 유비가 이제 공격을 해가기 시작한 거야 그 유비를 기습한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이제 거기서 싸움에서 대패하고 군사 다 털리고 그제서야 이제 형주로 가게 되고 그... 조조는 이제 원소의 아들들을 토벌을 하고 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조는 요동성을 제외한 나머지 하북지역을 다 평정해요 그때 요동을 평정하지 않았던 요동태수였던 공손연이 그... 조조한테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장 토벌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공손연은요 그... 나중에 그 위나라까지 가서요 이제... 조조 말기에 등장하는 사마의가 있죠 사마의가 공격을 해요 위나라 사마의하고 고구려 동천왕의 그 지원병 그 고구려의 협공으로 인해서 요동은 깨지게 되죠 뭐 그래요 어쨌든 이때 재편이 되면서 이제... 유비가 이제 형주성으로 오고 그래서 이제 유표는 약간 그런 방어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남양군 신야현 신야성 신야성으로 유비를 보내게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친척이다 보니까 유비를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약간 좀... 나름 자치권을 준 거야 그리고 이제 유비의 세력이 점점 커지죠 그 과정에서 그... 유비의 세력이 어떻게 커지냐면 이때... 뭐냐 이 지역 출신인 제갈공명을 만나게 돼요 그게 이 과정에서 제갈공명을 만나게 돼요 삼고초려로 제갈공명을 만나게 되니 그 시점부터 이제 유비 세력이 조금씩 커지게 되죠 자... 근데 그... 어쨌든 그... 그... 그 과정에서도 유표는 일단 조조의 배후를 안친 거야 조조가 하북에 가 있는 동안 음... 거기에다가 사실 그 채모 같은 경우는 이제 친 조조파가 됐거든요 유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여간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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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간보다가 결국 유표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조는 이제 그 원상... 그 원수의 후계자인 원상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하북쪽을 다 끝내놓고 이제 그... 형주를 치러 갔는데 이제 형주하고 오나라를 치러 간 거야 그 다음에 남쪽으로 근데 문제는 이 남하 과정에 유표가 병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유종이 대를 이어받고 바로 이제 조조한테 항복하죠 그리고 이제 유비는 여기서 그... 이쪽 주전파의 대표였는데 이제 유기를 지지하게 되죠 물자 풍부하고 인구도 많았어요 이 지역은 그래가지고 음... 어쨌든 이 표는 우유부단 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유기 첫째 아들인 유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외지로 나갔어 음...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유비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유비를 강화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벽대전 당시 적벽대전은 이제 그... 양자강에서는 조조의 수군하고 오나라의 수군이 싸워요 이때 오나라가 이겨요 오나라가 적벽대전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적벽대전에서 지고 그... 뭐냐 패잔병들을 이끌고 형주성으로 돌아가던 조조한테 그... 일격을 가한게 이제 유비 유비의 그... 군대였는데 유비는 이때 병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유기한테서 병력을 받아서 이들을 이제 뒤를 치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조조는 그... 적벽대전에서 진 다음에 이제 이제... 오나라하고 전쟁을 포기하라고 허창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유비하고 유기의 그... 이제... 연합세력은 그... 형주의 그 42개주를 다시 다 차지를 하게 돼요 다시 다 차... 다 탈환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9년에 유기가 죽어요 209년에 유기가 죽고 그... 뭐냐 유기가 죽고 그 유기의 세력들은 전부 유비가 흡수를 하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둘째 아들 유종은 어떻게 됐냐 그... 둘째 아들 유종은 그... 형주 자사가 됐는데 그래서... 아... 정사에서는 유기하고 친형제구나 연희에서는 이제 채부인의 아들이고 그래서... 음... 아 유종이 유표의 후처인 채부인의 조카를 또 부인으로 맞이했다 뭐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음... 그래갖고 이제 유표의 지위를 나이 어릴 때 쯤 물려받아가지고 그래서 조조한테 항복을 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유족은 조조한테 기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조조는 이제 형주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그... 유기를... 아니 유종을 청주자사로 보내버려요 음... 청주자사로 보내버리는데 근데 이제 삼국지 연희에서는 유종을 죽여버려요 연희에서는 유종을 죽여버려요 조조가 음... 음...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유종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 그... 조조의 둘째 아들인 조비한테는 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았대요 음...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나중에 그... 하차하니까 음... 음... 정사하곤 다르게 그... 청주자사로 부임을 받아 가는 도중에 조조의 부하인 우금한테 죽임을 당해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유표의 집안을 움직였던 이 채모 채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요 자 채모는 그... 이제 정자에서 네 정사에서 그... 유종은 이제 채모의 의견을 받아줘서 조조한테 항복했고 그리고 채모가 이때 조조의 밑으로 가요 그... 그래서 조조의 수군을 지휘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조조가 그...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채모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조조만 그를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어쨌든 채모 역시 정사에서는 조조한테 항복한 뒤에 길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삼국지 연이에서는 그... 이제 채모가 조조 밑에서 수군을 지휘하는 것까지는 똑같애 이 장관은 근데 문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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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군 도독이 됐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적벽 대전을 하러 가는 길에 그... 주유가 장관을 이제 세작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반관계를 하고 조조가 속아 넘어 가요 그래서 채무는 적과 내통 했다는 혐의가 씌워진 채로 죽 어요 그래서 이때 수군사령관이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조조는 적벽대장 에서 패하게 된다 뭐 어쨌든 삼국지 연희가 2차 창작을 했다는 거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유표의 집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유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잘 끊어내야